안녕하세요. 소스티비입니다. 이번에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The two 두 days 날이 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Are the day you are born 당신이 태어난 날 And 그리고 The day you find out why 당신이 이유를 찾은 날 이 두 날입니다. 당신의 가장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당신이 그 태어난 이유를 찾은 날입니다. Mark Twain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그 이유를 찾는 날입니다. 그럼 반복해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Mark Twain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다른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Mark Twain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are find out why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Mark Twain 다른 버전으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Mark Twain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그 이유를 찾는 날이다. Mark Twain Mark Twain Mark Twain은 어떤 인물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rk Twain의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7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 중 3명만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가족은 부유하게 살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Mark Twain은 어릴 때 학교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으며 12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취직해서 가족의 생계를 돕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은 독학으로 지식을 쌓으며 자신만의 생각과 글쓰기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Mark Twain은 12살 때부터 신문사에서 일하며 글쓰기를 시작했고 17살 때부터는 인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글쓰기에 대한 열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Mark Twain은 많은 삶의 교훈을 전달한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작품은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기반으로 하여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유익한 지혜와 인생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Mark Twain은 자신이 저명한 작가가 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어 계속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또 Mark Twain은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로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Mark Twain의 삶과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며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큰 영감과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Mark Twain은 미국의 소설가 또는 사회 풍자가로도 불리으며 1835년에 태어나 1910년까지 사셨죠. 우리에게 많이 유명한 폼소여의 모험은 바로 1876년에 발간되었고 그 다음에는 왕자와 거지 그리고 허클베리핀의 모험 우리에게도 많이 유명한 작품이죠. 1901년에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전해주는 메시지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Are the day you were born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And 그리고 The day you find out why 당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은 날이 바로 가장 중요한 두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탄생과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깨달은 그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Mark Twain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자, 문장을 하나하나 보면 The two most 할 때 이 most는 바로 가장 큰 또는 최대 가장 최상급을 나타내죠.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important 중요한 중요한 중대한 days 가장 중요한 날 day는 그 하루 날을 뜻하죠.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Are the day you are born 여기서 born은 바로 태어난을 뜻하죠. 태어난 또는 타고난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태어난 날 태어난을 뜻합니다. 태어난 날 The day you are born 당신이 태어난 날 And 그리고 The day you find out why 여기서 why는 바로 이유를 나타내죠. 그 이유를 find out find out 발견하다 찾아내다 라는 뜻으로 The day you find out why 이유를 발견한 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석을 하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 You are born 그 이유를 찾는 날 바로 그 이유를 찾는 날 The day you find out why 그 두 날이 가장 중요한 두 날이다 라고 마크 트웨이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You find out why 이유를 찾는 날 우리는 우리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 태어났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Mark Twain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당신의 인생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그 이유를 찾는 날이다 Mark Twain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Mark Twain 지금까지 소스 TV였습니다.